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지 판매 수수료 0원 2주 만에 돌아온 박명석의 이슈브리핑입니다 항상 이슈브리핑 시간에는 제가 좀 재미있게 신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도 그랬고요 증시를 빼놓고 보더라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국에서는 사망자 소식도 계속 들리고요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한 주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이슈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침식된 증시입니다 사실 증시만 침식된 게 아니죠 최근에 모든 이슈를 좀 블랙홀처럼 삼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WHO에서 결국 국제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국제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도대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국제적으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건기구가 WHO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전세계 국가들의 국가 보건당국에 알리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N 소속의 모든 국가들이 통지를 받고 국경을 폐쇄할지 비행을 취소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알람을 좀 울려주는 그런 수준으로 들었는데 뭐 크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여섯 번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례들을 보니까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4년 소아마비 에볼라 그리고 2016년 치카 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 상황 사태까지 그때 당시가 다섯 번째였고요 오늘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인데 그만큼이나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다들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뭐 속보로 치료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국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18분 정도가 이제 유증상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일단 격리병원에 격리가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참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고 좀 슬픈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손도 잘 씻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슈를 발휘가 되면서 증시도 뭐 침식됐다고 봐야겠죠 일단 시작은 S&P 5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 설 연휴로 쉬고 있었기 때문이죠 S&P 500이 월요일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바통을 좀 이어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화요일부터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목 금순으로 이제 봉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항생지수와 대만 가권입니다 수요일에는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죠 수요일에 홍콩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홍콩은 생각보다 좀 타격이 적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요일에 또다시 이렇게 긴 은봉을 만들어냈고요 대만 증시가 어제 정말 좀 그랬죠 5% 때였나요? 급락세가 나왔었고 오늘도 전혀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 증시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대만이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T, 국내 IT 종목들의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광고는 다음 주에 개장하는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마지막에 약간 뭐 폭탄 돌리기라고 할까요 2월 3일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아니면 주말 사이에 조금 사태가 호전이 되어서 중국이 좀 덜 타격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는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호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다음 주 중국 증시 개장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수습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모두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기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입니다 바이러스 관련 주 급등락 투자는 유의입니다 투자 유의는 제가 뭐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웰크론이죠 웰크론은 이제 마스크 관련 주 마스크가 잘 팔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뭐 관련주라고 보긴 봐야겠지만 정말 마스크는 이제 진짜로 진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만큼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역시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DNA 백신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정말 급등 급등 급등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은 투자 경고 종목이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왜 관련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많이 떨어뜨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많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솔직히 말하면 많이 올라갔었고 많이 밀릴 때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큰 갭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역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진 것에 악재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 중국소비주 참 좋았습니다 흐름과 그리고 분위기까지 좋은 얘기들만 들렸었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 얘기는 뒤로 쏙 들어간 상황이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오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흐름은 언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WTI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월 8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아무튼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후에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가 그러니까 항공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우한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사통 팔달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억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WTI가 최근에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O1 석유화학주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 실적도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거래소에서 지금 투자 유의를 계속 발동을 하면서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고 너무 급락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펀더멘털 아직까지는 이상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라는 제가 단서를 좀 붙여놨습니다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실적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갔던 한 주였죠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좋았던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좋았는지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렸다 그리고 이게 5G를 지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G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높았던 것을 사례로 들었을 때 만약에 신제품 5G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또 교체를 많이 하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실적이었고요 아이폰 11 프로 뿐만 아니라 에어팟, 에어팟 프로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에어팟 프로도 아이폰의, 애플의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노텍, 사실 LG 노텍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LG 노텍이 애플 관련주로서 굉장히 급등했던 때가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는 좀 부진의 터널을 정말 깊게 헤매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아 이분 참 유쾌하죠? 네 테슬라 모델3 앞에서 이렇게 유쾌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실적이 좋았어요 모델3가 잘 팔렸고 이제 모델Y, SUV가 한창 대세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모델3와 모델Y는 조금 중저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 S와 X는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차 한 대 팔릴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춤을 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삼성 SDI에 앞서 종목 상담에서도 살펴봤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이제 중국이죠 아직까지는 이라는 단서를 달아놨던 게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중국에서 생각보다 잘 팔렸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영업이익이 올랐던 매출액이 올랐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우려를 좀 해소를 했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글쎄요 다음번에 발표할 실적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 같고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라고 거기서 이제 모델3가 생산이 되고 그게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도 점점 더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공장을 얼마나 잘 돌릴 수 있을지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일에 이렇게 기업 실적이 발표됐고 흐름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글로벌 중앙은행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할 것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미니 양적 완화라고 하나요 재정증권 매입 정책을 앞으로 당분간 지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중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관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OMC에서 그렇게 최근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WHO에서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FOMC에서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전세계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경보를 좀 알리는 그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EU 국기와 영국의 국기인데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그 영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대한 이제 위험 있게 라고 했나요 멋있게 신사답게 영국의 신사의 나라니까요 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길게 끌었잖아요 3년 7개월 만에 이제 브렉시트 확실히 나가는 걸로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3년 7개월 동안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얼마나 외쳐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자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곡점에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영란은행의 금리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생기겠죠 어찌됐든 더 이상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덜 외치지 않을까 해서 축하의 박수를 축하 맞나요? 아무튼 고생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활발했던 실적 시즌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라고 적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실적 시즌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한창 오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두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반도체 쪽에서 올해 정말 많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10만 3천 5백원 6만 2천 8백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꺾였던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디램의 생산량이 한 10% 정도 그리고 낸드는 한 20% 정도 그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고요 SK하이닉스는 거기보다 조금 10%씩 더했더라고요 디램의 빅크로스가 20% 그리고 낸드가 30% 어찌됐든 기대했던 부분만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생각했던 것에는 한 번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MLCC MLCC는 이제 5G와 연관돼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삼성전기의 주가 역시 최근에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부터는 최근에 다 좋았네요 삼성전기도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끌어당겨왔는데 이번 주 역시 큰 갭을 만들고 나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삼성전기의 실적 숫자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도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을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뭐 실물로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10 뭐 이런 것들은 몇 번 보긴 했는데 5G로 돌아가는 거를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서 아직까지는 삼성전기도 확인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역시 뭐 굉장히 좋았죠 오히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수혜주라고 얘기가 들리기도 했었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유튜브 보고 네이버만 보고 그럴 것이다 카카오톡만 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네이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실적도 일단 어닝 쇼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서 보셨던 종목들처럼 꺾일 때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실적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웹툰 쪽에 오늘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얼마를 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와 어쨌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근에서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철광석의 작년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을 겪었는데 올해는 철광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때는 아직까지는 역시 현대제철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됐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이나마 3거래일 동안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현대위아인데요 저는 이 종목 보고 가장 좀 이번 주에 놀랐던 당황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거래를 연속 급락을 할 종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되게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단 전망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현대차에서 2030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계속 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현대위아에 좀 부담이 되려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확실히 미래 신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고 좀 더 기대가 되는 기대를 많이 모으는 그런 종목들에 수급적으로 봐도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실적을 발표할까요? 일단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리고 KB금융, LG화학, 롯데케미칼 전체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화학주 그리고 금융주 쪽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GS리테일 이제 소비주 쪽에서도 발표가 될 텐데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얼마나 더, 그 얼마나 숫자를 진짜 발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KT 이제 통신주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통신주 역시 아직까지 5G 제가 뭐 많이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통신주에서는 5G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 그것도 숫자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섹터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이런 섹터에서 오히려 또 어닝,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면 시장을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한 번 기대감과 혹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살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nın